아 아 아 아 아 아 너하고 내가 전세의 연인이었다고 내한테는 네가 음악이고 음악이 너였다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월이라는 무녀가 바로 8년 전에 죽은 허현우인 것이냐 아 사람도 아니죠 아인의 몸에 손을 댄 것이냐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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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